2021년 1월 1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..? 뭐야..? 양이..? 양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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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냄새인데.. 겁나는 냄새가 들어간다.. 거짓말이라.. 양아.. 육개장 겁나 맨뒤새라.. 진짜.. 아저씨! 양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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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제가 그럼 억지로 열게요 양아.. 아저씨! 제가 연락했잖아요 양아.. 양아.. 들어가! 양아.. 양아.. 문 소비 휴대폰 ! 휴대폰 차닫다 젠장 Solar 실소 정 Souky 양아 Race 분명히 아예 소리가 났는데.. 휴대폰.. 잠시만요.. 여러분 잠깐만요.. 문 들어오는 소리.. 내가 잘못 들었나? 뭐야..? 뭐 문 열어드리는데..? 뭔지 모르겠어요.. 쾅 닿는 소리 듣고 바로 나왔어요.. 안에 들어갔을까요.. 그래서 최대 빨라.. 안 걸면 언제.. 차.. 모르겠어.. 조선역이 뭔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 제가 재선에서 처리하고 안되면 그때 신고하죠 빙인함에서도 그랬었고 그때 관광범 잡았을 때도 그랬고 제가 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할때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만 가서 대화 시도만 해볼게요 좀 멀리 떨어져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.. 저기요!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?! 신고해보라고, 와봐! 신고하라고! 경찰에 신고해보라고! 신고해보라고! 이게 누구야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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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.. 아.. 잠깐만.. 아.. 아.. 잠깐만.. 뭐야 이거? 방추목이 떨어졌어 어디갔어? 아니야 나 한 번 더 들어갈거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2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그럼요 보니깐 나왔어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다른 데 돌리지마 다른 데 돌리지마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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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저거 분명히 움직였는데? 센 악귀는 아닙니다 잡귀는 있어요 물건 하나 움직인 거 보셨죠? 잡귀는 있어요 세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기는 항상 망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아까 사람이 있었던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여기서 바로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왔는데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아마 피신하고 다른 데로 거처를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! 알람쇼짱 부탁드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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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